감사합니다 소소한 정보는 정말 좋고 뭐야 소중한 팁이 되지 자자자자 에너지 채우고 아이 왜이러는거야 아 짜증나네 이거 이게 그려보죠 아 여긴 못 넘어가네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? 아아 나이 안싸워 그냥 가봐 아 어우 나 어떻게 봤지? 나 어떻게 본거지? 자아 여기로 침투하라는 소리였는데 퐁 어허 아아 여기 여기만 통과하는 방법 없나? 아 빌어볼것? 자 자아 한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가봐요 자 퇴장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? 퇴장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? 퇴장이라는데? 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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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퇴장 퇴장 요거 표시되는 건 알겠는데 그 저게 어떻게 저기를 통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길 통과해야 되는건가 내 기억하기로 내가 기억하기로 뭔가 통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이었나 이츠가 아닌데? 자 얘네 좀 채우고요 난이도 때문에 저런 버그가 걸린다고? 설마 난이도 때문에? 아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저 일단 가요 그냥 아 또 걸리지 마라 어 이쪽으로 가는 거군요 맞어 맞어 여기도 가는 거였어 빠른 저생도 없지 연구소 뒤편에서 만나자는데 연구소가 어딘데 예 저도 지금 나름도 가장 어려운 그건데 거식인데 체크 포인트 아 됐다 저 부분만 지나갔으니까 됐어요 아 이거 쓸 자리 없는 야 또 이러네? 뭔가 이상한데? 게임패드로 사용하면 안되나? 저거 해결법이 있나요? 자 잠시만요 뭐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